복근 운동 이렇게 하시면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복근 운동을 하실 수 있고 이 끝은 여러분들에게 배의 왕자를 선수할 겁니다 세월에 맡기세요 이상입니다 이와 같이 복근 운동을 하시다 보면 복근 운동의 끝판인 드래건 플래그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드래건 플래그를 잠깐 시범 보이겠습니다 등 끝에 지탱합니다 생각보다 복근이 단련되면 그렇게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복근 운동을 하죠? 찹쌀한 이불은 네이불은 네이불은 이쁜 마요네즈 소스 매운 양념치즈 소스 양념치즈 양념치즈 감사합니다.